제가 A-L때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A-L때 진짜 나중에... 그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알려드릴게요. 합숙합시다 A-L때. 오인 합숙합시다. 진짜 오인 합숙합시다. 제가 진짜... 거의 진짜 같이 삽시다. 진짜... 진짜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겁나 재밌겠다. 나 뭔가 좀 전성기 게임하고 싶었거든, 얘들아. 아, 이게 우리... 네. 아... 이상해. 하나, 둘, 셋! 이기고 우리 이거 표정 한번 다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까지 또 준비 좀 해와가지고 내일 승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먼저 만나볼 팀이죠. 정무야, 기다려! 엄청난 팀입니다. 오늘 정무와 기다려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팀은 스크림 개시 이후 단 한 번도 매치를 이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스크림 승률 최하의 팀이에요. 네. 근데 심지어 매치가 0승이에요. 세트 승이 그나마 쌓였던 거고 솔직히 이제는 이길 때가 되지 않느냐고 팬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이네요. 하하하하. 에일레 시즌 4 8강 비조. 정무야, 기다려. 그리고 세계일주의 1세트 경기. 그리고 무진도 딜을 가지고 있어요. 앞선 2대 1 구도에서는 오히려... 어? 어? 와 이거 아랫무빙을 잡힐을 했다고 했는데 역시 제대로 맞은 거 같아. 어 그래도? 부활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잡혔고요. 이 상호 살았습니다. 은파를 또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흘러내려요. 럼블이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 발 두 발 잡고 빠지고요. 와 깔끔합니다. 깔끔한 딜 계산이에요. 바텀? 그래브 좋아요? 진짜 콕아 풀었고 연계 맞았어요. 둘 다 피할 순 없었거든요. 그래도 레나타가 궁을 아끼고 있다가 어 아 이러면 죽는다는 건데요? 일명을 그래브즈 진짜 저 스케일 폭딜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상 fearful 시야적으로 먹고 시합하기 절口 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ru 어 이상호 또 강백호 이상호 고점 터지면 돼요 이상호 고점 터지면 돼요 역습 되나요? 오히려 밀기 오더易 바로ле치 공 반응 했구요. 레오나를 먼저 퍼뜨리는데 불꽃 늘어집니다. 뒷쪽의 빅토로 등장 진이 죽었거든요? 레나 타면서 빼놨대 어 신데도! 잠시만요! 이게 진짜로 속지 않습니다. 지금 드래곤 타이밍인데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일단 잡거나 체력 빼고 시작하는거 체력은 빼놨어요 어 바로스 위험 이거 그래부죽 공개 그냥 접혔었어요. 그래서 잭슨 뒤에있어요. 잭슨 그래서 마크 먼저 선 잭슨 소천사람 있구요. 어 빅토로가 먼저 잡다해있어! 자! 신데로 인수! 빅토로 앞쪽! 레오나! 이거 각잡아주면은 이거 쭉쭉 밀어낼거 안짜요! 빅토로! 빅토로! 다시! 다시! 자, 빅토로가 없다는건 의미랑 styles! 빅토로가 unstoppable Ja!! 빅토로가 año!!! 빅토로가! 더 과감하게 들어가다가 이러면은 이거 혼자 못막을 것 같은데요 ㅋㅋㅋㅋiguzie 자 이제 다 secrets 그냥 하지만 하지만 오우 커튼슬이 아직 없고 그리고 밭은 갱풀 갱풀이 그래도 와우 이거 잘 들어갔네요 그런데 아래쪽 아자용 하퍼도 돌면 다시개되있어요 자 둘잡았어요 더블킬 릴리아 위쪽에 밀리아 전사 하지만 이 밑쪽로 교환하면 훨씬 더 이득볼수있는 교환점 도약공 이번에는 돌변성 잡았어요 마지막 기회가 되나요? 아 앞쪽 잠이 온다 폭례를 이거 끝나겠는데요 끝내 다? 핫졸차 출봉박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이게 다 벌어집니다 질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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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맥까지 사면서 뺏어서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베크와 요한 요한 플레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바텀 압박을 어느정도 하기는 했지만 원하는 거고 월광포 중력 압출마저 주려고 불순잡은 거고 옆으로 옆으로 커팅콜 열렸어요 전멸 추가적으로 WK 어떻게 되나요? 레오나 전멸 없고 다음 스킬 콜 돌면 맞아 죽었어요 그냥 맞아 죽었어요 저 이러면 오히려 백스가 까비 아니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빡 세겔죽 아니 이게 이렇게 무진 문장쌤입니다 제키보다는 그래도 원가성이 있잖아요 투표 올려주세요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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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좋구요 빗나갔어요 흑점 풍발 살짝 아쉽습니다 백스! 아아아아아아 이거 앞라인부터 먼저 무너지는데요 이거는 이미 승부가 어느정도 난거 같은데요 앞패 잭스가 건조에요 그리고 백스도 백스 들어갔니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이거 무너지는거 가슴이 났다 볼킬 한 번 더 글자 파도 수기 축복박이 마지막으로 취직 연습하자 방종하고 하자 오늘 졌으니까 방종하고 해관 수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3일 동안 연습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제 드디어 마지막 스크림에서 첫 매치승 5판 3선승제로 시작한 옥규와의 경기 3대0으로 저희가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겠다 이 질환 안하고 준비한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파이팅 해보자 오늘 파이팅 해보자 오늘 컨디션 어때? 최상 나 진짜 씨 최상 나 잠 존나 잘 잤어 반전하게 까불지마 까불지 좀 둘이 까불지마 오늘 알겠어? 오늘 경기 전까지 까불는 모습 보여 봐 진짜로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갈라니까 그냥 왜 확인 파이팅 해보자 어제 느낌 살리자 우리 오늘 어? 그 알지? 어제 너 형 펜션 낮춤하고 지금 뭐 하는데 농구까지 지금 먼저 만나볼 팀 바로 정무야 기다려 팀입니다 매치승을 스크림에서조차 거두지 못하던 정무야 기다려가 방송도 다 포기하면서 이상호 집에서 합숙을 하고 여러 방면 다른 팀에게 도움도 구하고 하는 끝에 어제 새벽 드디어 탈퇴내는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드라마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면 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마왕입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마린은 트랩에게 진짜 꼼짝 못하고 계속 얻어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알렐 시즌4 비조 패자전 경기입니다 이제 육지격 내가 보면 하나 그냥 포커스해서 보면 이거 볼래? 오기 전에 아무나 봐 이거 볼게 볼게 오면 볼거야 오면 봐 오면 봐 오면 봐 쟤네네려 쟤네려 여기 위치 보여? 나는 살짝 느리는데 쟤네보다 쟤네보다 살짝 빼겠다 여기 여기 살짝 걸렸다 싸움 받아 싸움 받아 싸움 받아 싸움 받아 나이스 이쪽 방금 더 세주 세주 봐줘 세주 봐줘 세주 봐줘 세주 노플 세주 노플 나이스 여기 안 되면 빼 아 살짝 빠졌어 이즈 노플 이즈 노플 이즈 노플 비전은 없어 비전은 없어 여기까지 나 5초 안 된거 같아 나 집갈게 이거 때려줄게 유틀성을 가진 백스 그라가스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제가 먹어야 돼요 시야는 다 보고 있어요 스프러만 올라와요 징이 살짝 느리긴 합니다만 커팅콜처럼 유티도 빠른건 아니고요 포킹으로 괴롭히고 있고 능력이니까 한번 가보나요? 어 네 노티를 약간 노리면서 진영을 붕괴시켜보고 싶은 거였는데 저 뒤쪽으로 잘 빠졌고요 오해규요 리시 진짜 많이 했어요 자 백스궁 안쪽으로 파고들었는데 이거 마린 괜찮나요? 한 번 더 네 잡아야긴 했지만 도리도 잡혔고요 커팅콜 맞았습니다 전멸 없어요 전멸 없어요 어 가기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쫓아내는데 성공하는 정무야 기다려 그리고 철령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킬적인 이득과 함께 전령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정무야 기다려 포킹 맞지 말고 카르마 확 걸어서 죽이던 거야 아 나 나 나 나 나 이제 가네 이제 가네 이제 가네 이제 가네 나 여기 카르마 좀 잡을게 나 나 나 더 봐도 돼 살 사람 살아남살 킬 주지마 나 나 나 나 나 나 어어어!! 집찜 젠쩌!! 나인 라인 라인 무조건 일단 먹자 아 리셋 리셋이... 포네를 먼저 받고 이미시 상대로 뒷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빨아들일 수 있나요? 아 진짜 없다 그리고 리신도 체력 없습니다 강타 쓰면서 체력을 맞추게 카르마 잡혔구요 암승힘 미래 안타 다잡아냈습니다 오우라 핏폼도 지가 막히게 되는데요? 이즈리얼 지금 데미지 안나오지 않나요? 바아아아아아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정우야 기다려 압승이예요 2, 3, 5의 눈부신 발전! 일단 노틸 품내가 엄청 위협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스냅이 올라가서 바로 호흡하고 괜찮아 괜찮아 나 문 닦아볼래? 아르마 노플이야? 나 문 3초 문 3초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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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봐봐 가보나 봐봐 나이스 파르마 노플 파르마 노플 뒤로 이제 절대보다 이제 절대보다 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대로 절령 형 가요 형 상호형 가요 상호형 필요없어 이제 마음은 지난 경기 아쉬움이 하나도 해소가 없겠는데요? 빵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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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크라가스 밭님 운농이잖아 이거 백선 와아 온통 박치기가 다 들어가요 백크스 백스크 자 위아래 다 지금 아 이거 몰아서 몰아 잡는데요 토끼모리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마왕 자 공포 마린도 결국 끝까지 감정격 뛰었고 아 이거 신자호가 붙었어요 도망갈수록 아이스라 잡았습니다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번 드래곤 아직 높은 와아 백크 백스 그리고 하나 더 백 그리고 하나 순식간에 상대 둘을 끊어냈습니다 파텀 뷰 이즈 카르마 둘 다 아웃이에요 슥슥 미드 치면 돼 미드 이번 턴에 그냥 깨면 안되나? 깨면 될 수 있어 진인이 병신 캐릭터라 총알이 끌고 이거 탑 탑부터 깨자 안 됐나 이거 뒤에 세주 뒤에 세주 뒤에 세주 맞았어 맞았어 봐라 봐라 봤어 세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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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고 나이스 탑까지 탑까지 탑으로 탑으로 확인 나 아직 궁 있어 롯틀도 궁 있는거잖아 롯틀도 궁 있는거잖아 롯틀도 궁 있어 언제든지 걸어도 돼 내가 걸깍도 볼게 나 제라스나 이즈 쪽으로 볼게 라인 다 쓰자 미드도 써도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내가 제라스 볼테니까 그럼 제라스 한번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내가 탱이야 내가 탱중이야 하고싶은거 해 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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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탱 뺀다 탱 뺀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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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마다 무슨 나이스 나 이계세요 침작 야 채팅독이ティング 이봐 채팅등이 봐 빌파 까불장해 적당히 해 진짜로 ALS 시즌4 패자조 경기입니다 치고 있는거 아니야? 6번에 추천 안 그러면 이 쪽으로 옮길게 나 봐줘 이거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야야 노틸로 풀 노틸로 풀 노틸로틸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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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 잊지 전력 먹었어 전력 먹었어 전력 먹었어 얘봐 얘봐 나이스 나이스 헤르메스 나 풀 있다 생각해 나이스 남았다 여기까지 나이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시발 뭐야 아 괜찮았잖아 아 미안해 아 근데 괜찮았잖아 끝나면 안 해 전력전투 전력전투 다 오고 있어요 나르가 분노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럼 라이드는 바로 공간의 곡으로 합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즈디얼 자 신드라가 이런 구도에서 먼저 물리면 취약하거든요 들어가나요 그런 단점 없어 들어갑니다 집중하자 어 근데 이쪽으로 돌파나 생각하면 아래가 너무 좋은데 집중하자 마무리됐고 이거 지금 정조주까지 이렇게 했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좋은거여 메가 나르도 아니었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나마 나르 잡았어요 루시안 비전 갖고 이거 내가 이쪽으로 하고 쳐야될듯 싸이온 부르자 나 이쪽으로 치고 싸이온 궁은 그냥 레오나가 맞아줄래? 어 그냥 맞아줘 그러면 형 여기 있어라 어어어어 우리 여기서 포킹 나오려면 이거 메가나르를 하면서 봐봐 싸이온 궁 맞아줘 안쪽게 안쪽게 잡았는데 루시안 없다 루시안 없다 노틸부터 오공 오공 노플 오공 노플 나 이거 들어갈게 나 오공 좀 같이 볼게 야 야 야 이러면 나 미드 막을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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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거 라이즈 노플 라이즈 야 루시안 정합하지? 보리끼리 잡으면 됐? 나이스 오공 노플 나이스 방금 리드 풀고 리드 풀고 리드 풀고 리드 풀고 리드 풀고 리드 풀고 루시안 워어어어어 백 백 하타 끝났어 한타 시작했다 하타 끝났다 아직 한타 전력도 아직 못받고 있어요 이제 봤겠죠 그런데 갈 곳이 여기 윗쪽 자 분신전사 언제 돌아오나요 돌아와서 그리고 돌았어요 이상호 뒤에 싸이온 뒤에 싸이온 나 20초야 신차건다 이거 아 이거 봐줘 나 봐줘 일단 우리 앞형껍도 때린다 우리 싸이온부터 지혜 이쪽 봐줘야겠다 다이어 노플 나 6초야 태일 천천히 싸우면 개핀데 다 개핀데 나 태일 지워줄게 형태 빼면서 너무 잘했다 형 너궁이야 얘네 다 노플 이거 우리 바론까지 한거 어때 태일 가는 나 이거 갈게 우리 형 먹는다 일단 그냥 거기까지 하고 이거 일단 잡았다 아 저걸 피하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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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대5의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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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드래곤전투 미드 밀고 드래곤전투 이렇게 싸이온 돌아요 크게 돌아요 이거 마왕 입장 잠잠요 여러분 어 근데 또 막아줬어요 레오나 그리고 앞에는 진짜 오가 신드라가 맞고 그런데 딜이 갈렸어요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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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된 상황이라 스테이크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나요 어 한 번 더 획단 조식이 싸이온 잡았고 한 번 더 돌리긴 했거든요 컨디션이 뭐지 체랑 싸움이다 그리고 그리고 나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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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면 어쩔 수 없거든요 오공전사 와아아아 이걸 4대5 상황을 이렇게 타게하라요 정조준 공작 도매다 평타 평ай 나 일단 퇴수다 나 이거 빨리 해야돼 거기 여기까지 지금 보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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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윈 두심 우리 궁 없거든 파이팅하면 괜찮아 나 두 명이 꺼내 한 번 한 번 해 50 뒤에 여기 해봐 좋아 좋아 이겨 이겨 형 비전 떼도 돼 나도 받을 수 있어 얘 노플이야 비전 좋나? 잘 만한가? 바론 어떻게 할래 바론 할 것 같은데 바론 데크 순간이 좀 있어요 나름 지금 커어라서 알고있습니다 친다 친다 이상호가 전투로 전환하기 1초 직전 먼저 불었어요 약간 빠른 감이 없잖아 정조중 긁혔고 적구나 해 그리고 싸움 진짜 굶 못 썼어요 신들 아까 다 싸우고 있거든요 이즈 메가다르 와 스멱갓 스멱갓 미스틱 이제 앞비저랍니다 이제 스멱갓 뒷쪽에 들어왔어요 저거 시체고 갑니다 앞으로 진성주 비젓 아 두 팀 샷 좀 별로였는데 나 별로였어 나 이거 세척 볼게 나이스 뭐 아무것도 없어 타워밸자 타워밸자 큰애 생각해볼래? 큰애 생각해보자 나 좋아 아 스턴드 했는데 스턴드 했는데 아따가 루션 노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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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이온 궁 돌만해 이거 타워 타워 5공 빼면서 하자 여기까지 하는게 낫지 잡았잖아 해볼래? 노틸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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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노플 루시안 노플 치워봐 사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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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노플이야 얘 노플 얘 노플 나도 왔어 그냥 끝내자 나 왔어 피어패봐 15초 피어패볼래 성준아 어 야 이거 둘이서 치면 안돼 얘 노플이야 얘 봐줘 나이스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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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사이온 하하하하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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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라이스 시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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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1부야 드라마 정무야 기다리기 시작했어 포장 피하자 정무야 기다려 기다려 아 이상호 선수 오늘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총평 저희가 이제 스크림하다가 저희가 사실 기본으로 했고 저희가 방송을 아예 꺼버리고 저희가 3일동안 잠수를 타면서 스크림을 했는데 알죠 알죠 저희 사실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어제까지도 저희가 매치승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송스맥 감독님이 그냥 그냥 됐다 포기하고 다 집가서 하자 라고 하고 저희가 어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소고기 회식을 어 애교형 빼로 그래서 이제 소고기 먹고 서로 얼굴 보니까 갑자기 또 정이 들었는지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하면서 했었는데 아 진짜 어제 너무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고 저 사실 진짜 너무 좀 죄송했던게 일단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런 경기하면 맨날 욕먹는데 저 저때문에 이제 민스틱까지 아 민스틱 이새끼 중채원 어떻게 먹었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너무 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내일도 있고 다음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계속 또 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분들께 이상호 선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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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하나씩 목총 좀 낮춰 목총 좀 낮춰 목총 목총 진지하게 그냥 연습 더 열심히 해서 내일 더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울라 그랬지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최종전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화이팅 세계 1주입니다 진짜 지난 경기가 일단 너무너무 완패를 진짜 당하였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에서도 좀 흔들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모야 기다려에게 최초로 매치 패배를 스크림해서 한 탈규 내린데도 결국에는 탈락을 했잖아요 정모야 기다려가 약간 판독해요 정모야 기다려에게 흠집이 났다? 더인 올라갈 자격이 없다? 이런 느낌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 레벨 헛 식스와 함께합니다 세계 1주와 정모야 기다려의 최종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뒤로 빠지고 서로 점멸 점멸 나름 강 나왔는데요 강 나왔죠 이거 자야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자야가 상관없다 알리가 또 이제 스킬 돌리는 상황이라 쥐어 잘 밀어내요 잘 밀어내요 오오 의식했어요 자 이러면 여기까지 오오 사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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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빰 이게 죽네 그리고 침발 오오 여기까지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장면이 계속 생기면 과연 정음상은 있는데 정음상? 알리스타 뛰었어요 골뱅 골뱅쿵 아직 없어요 골뱅쿵 아직 없어요 하지만 사일러스 왔어요 밀어내고 요한 한 번은 밀었는데 진이 잡았고요 그리고 위쪽 잘 밀었어요 연습 제대로인데요 연습 제대로인데요 만들어냈어요 이상호의 점멸 호응도 좋았죠 그렇죠 이번엔 좋았습니다 아까 교전의 여파로 볼리베어 공이 돌아온 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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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지마 의미없죠 진 이거 마너 없어가지고 바론 괜찮을듯 바론 막자 이거 막아야돼 자이로 와봐 이거 무조건 한다 나 집 갔다 갈게 나 초시계 한 번 살게 자이로 와줘야돼 나 돈 존나 많긴 한데 나 파란 것도 있어 핑크 좀 살 수 있나 우리 내가 사올게 나 못사겠다 못사겠다 이거 이거 방금 박칠로공 내가 먼저 박칠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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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 봐 앞라인 앞라인 볼벤 오프리나 볼벤 오프리나 볼벤 오프리나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야 이거 근데 혹시 이거 상황 계속 나야되나 그래갖고 이해 방금 그냥 아리 떼고 밑에 빌었으면 되지 않았어? 지훈이가 조심했어야 돼 아리 잡는게 어 이거는? 땅 땅 땅 빵 그리고 자야 없을때 자야 없을때 자야 없거든요 일단 신장어 잡았구요 자야가 없는데 안와요 그리고 안와요 버렸어요 타고 갈려고 그냥 시간 번다 어? 시간 번다 어? 네 이거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먹는데요? 오 이거 재밌는거 같은데요? 이거 재밌는데요? 바로 어어 어어? 이게 잭스 전멸 남아있고 볼베 전멸 사일러스 전멸 다 있어요 변수 됩니다 자 스냅도 와요 아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스틱 보여주나요? 다 있거든요? 아리도 있고 돌풍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그냥 들어가고 네 자 알리 공패스 사일러스가 앞에서 한번 시간을 벌어 보고 사일 살았구요 아리 전멸 없어요 아리 아리 반격만 했어요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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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회복 계속했구요 와 더블킬 그리고 하나 더 와 돌베만 살았어요 쥐가 막혔네요 내가 다 지올게 어 천천히 웨이브 들어가면서 할거에요 그냥 바로 지금 해도 돼 아무 때나 강모임 해봐 내가 탱이야 내가 탱이야 잭스 봐줄게 잭스 봐줄게 오케이 자기 천천히 걸었고 나이스 일로와 이새끼들아 꺼져 일로와 나이스 애들아 끝내고 끝내자 애들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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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내자 끝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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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지 말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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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나긴 했어 근데 게임은 팍 팍 너무 잘했다 자야 알리 둘 다 너무 잘했다 어 그냥 연계해버리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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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짜 또 오더라고 오더라고 오 꺼져 퀴 한번 팍 스톱 한번 팍 너무 신나지 말자 너무 신나지 말자 너무 신나지 말자 이럴때 치클 콜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잭스가 이제 잘 보고 어 한번 뚫리고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긴데 봐봐 여기서 와 이걸 반응해가지고 이때 와 이거 예측이 아니라 반응인데 그냥 이때 우리사람 진짜하다 괜히 LPL 퍼스트 원딜이 아닌 걸 느꼈어 반응해버린 일각이 미쳤다니까 얘 그냥 이건 반응하기 빡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걸로 놀라기에는 미스틱을 너무 저평가하는 거야 어 그런거야 너 이걸로 놀라기엔 미스틱 너무 저평가해 정무야 기다려와 세계일주의 2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팀 상태 안좋아 이거 야 이거 오만 걸게 갈게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안 죽나 저거? 가자 나이스 일리야 근데 바로 아래쪽 뛰는 거 생각해야 돼 아래쪽 뛰는 거 생각할게 형이 인거 내가 태양할게 내가 태양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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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자 형 조심해 형 여기서 맞아 형 여기서 맞아 형 여기서 맞아 형 여기서 맞아 말만 해줘 내가 태양할게 어 뭐야 개나이스 일리야 왜 쪽간다 조심 저희가 앞선 매치에서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군명 어? 어? 잡힌데 터져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포탑 체력을 꽤나 많이 갉아먹겠네 그렇죠 순가리도 없거든요 박진수 그리고 트패 궁 없어? 바텀 신나죠? 어? 돌전 승격 그리고 마무리 와 됐습니 아우 처형이에요 아 이게 또 글로벌 골드도 확실하게 따라 붙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대로 바텀 근데 이렇게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이거 뭐 구운 아직 없는데 어 이거 깔끔하게 잡아 냈는데요 이거는 죽었죠 그냥 포커싱이 그렇지 직스가 포기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역습! 포탈 세네 포탈 세네 도움 안 돼요 여태 전멸 없어요 위아래 포커싱은 나뉘었습니다 아래쪽을 아래에서 잡고요 이상호가 상대를 몰아냅니다 흑조 폭발까지 오공이 오거든요 오공 와요 릴리야 와 이거 딜 꽤 나오는데요 오공이 도와달라는isha 오공이 도와달라는 wa 다음대로 와아아아 이상호의 플레이 메이킹도 나왔구요 아 정무야 기다려가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네 그럼 끝날게 아니다 오예로 골카 맞고 기다렸다 그렇죠 나중에 때리는거죠 나중에 때리는거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요한 요한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아 тел 봐줄게 아저씨가 나갈게 진 노스펠이거든 진 노스펠이야 노스펠 잡아 잡아 어떻게 알 탑 랩이 랩이 랩 한타 때 감이로운 자작가만 한 번 잘 쓰고 전멸 없는 직수 부산 세례 아트록스 잡아 이리워 아트록스 아트록스 잡았어 아트록스 잡았어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에이스 즉각적 대응 렌즈 빠졌고 싸움 걸리면 무조건 이긴다 내 미드 살짝 걸렸어 와드 깔았어 와드 깔았어 나 이리로 갈게 T 빼 T 빼 빼 잡았어 끝내자 아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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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노플 바론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 하지말자 야 해봐 해봐도 돼 이거 collected 질각만 자르다 진 노플 내формắn 오공도 심 노티도 노플이야 파워 깨고자 네 pret 넥서스 넥서스 나이스! 시발. 진짜 이 새끼다. 진짜 지렸다. 왜 좋아하는 거야, 저 대체? 우리 목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 밀량그래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시발.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나이스! 이상호 선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훈 어떠셨나요? 하... 아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송을 항상 끄고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4명 다 입고 와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맨날 방송 끄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4강까지도 못 갔으면은 좀 많은 질타가 있었을텐데 진짜 저희가 또 증명해 쇼 앤 프루브 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레스맨 오케이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진짜 저희 자리 없었지만 요한이가 아 맞아요 전체적인 쿨이라던지 이제 정판적인 딜링이라던지 포지션이라던지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editor 저희가 이제 뭐 저지불들과 상대로 저 딱 4글자 decree 잠시탁기 maybe 마지막 유튜브 cliff 전지 준비한거 하세요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할게요 던지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겠구요 자기는 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